1. 된장찌개 2. 된장찌개 2. 된장찌개 2. 된장찌개 이거 뭐 하려고? 된장찌개 육수, 육수 끓이려고 하나 끓고 육수 끓이면 달아지니까 그걸로 하나 채워야지 반은 끓여야 돼 하나 반을 하나 반 이렇게 하면 돼 멸치 다시 4개 이제 다시마 그렇게 해서 이제 국물을 국물을 우려서 건져내고 이제 된장풀고 해야지 다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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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도둑 이제 다 뜯어 된장을 풀어주고 된장 냄새가 좋네 오랜만에 끓여 먹는거에요 오래간만이네 청양고추랑 감자 이것 좀 익을만하면 이제 호박 순서가 있어 호박하고 양파 호박하고 양파를 같이 넣는구나 이제 끓으면 두부만 넣으면 이제 이거 넣고 마무리야 거품을 두부 두부 지금 두부를 함께 넣으면 이거 없으면 두부는 파 넣고 안 흐르렁해요 가만있어 간좀 보고 전까지 구워 이것은 아주 맛있다 딱 맞아 두부 두부 두부도 끓이면 끝나네. 마지막에 파 넣고 마무리 해야지. 이제 팔팔 끄네. 파 넣고 마무리 해야지. 맛있겠다. 된장찌개. 난 이 된장찌개에 막 차돌배기 넣고 그런거 보다 이런게 훨씬 맛있더라. 이게 맛있어. 고기 안들어간거. 그걸 뭐 이제 먹으면 돼. 무기 탱글탱글하네. 어제 써놨어. 아주 잘 써줬어. 아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된장찌개 오랜만이다. 된장찌개인가? 고기인가? 찌개지? 된장찌개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찌개가 아주 딱 좋다. 아주 시원해. 맛있지? 감자가 감자가 아주 맛있네. 감자 맛있을텐데 건강박상이네. 먹자. 갤랑 비슷해요. WetBERG. ют